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수상구는 지난달 17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지방세 발전포럼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대회에는 17개 시도자치단체가 참가했으며 수상구가 대구시 대표로 참가했습니다. 수상구는 이번 대회에서 개발 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농지와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토지분 부과 시 저율 분리과세 대상을 축소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에 분리과세 방안을 발표해 좋은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수상구는 지방세 업무의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고자 지방세 분석팀 동아리를 결성하는 등 각종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